아는 척을 하지 않나? 어디 씨바냐? 한 3년, 4년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서 별 병신짓을 하지 않나? 골 때리네. 안다고 씨바를 인사를 안 해? 한 5년 전에 봤던 년을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를 한다. 안 한다니 미친년이 하나가 참 상당하다. 세상에 저 또라이드였는데 또라이드 편하면 되는 아주 15년 왔다니. 아주 대가리에 씨바를 공부하고 있다니깐 저거 아주 연구하고 있다니깐 살짝 백발백중이 되니까 내 말은 뭔가 있어 보면 무슨 뒤통수가 하나 보이고 참.. 참 상당하다니깐 미친놔 조카 된다니깐 풍재가 없겠다. 이발이 항상 땀해 보이시니까 또라이드로 내가 다 죽었네. 다 죽였다니깐 내가 다 죽였다니깐 내가 다 죽였다니깐 이렇게 계속 애콤한 것 같다니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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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쇼를 겁나게 찍고 있네요 18년 저거 되게 황망해 다음엔 한 번 봐봐 그냥 두 배로 요구를 해주세요 어느 좆같은 면 들어와가지고 여러가지는 한 번 봐봐 아니 왜 시발 난 갱신지만 내가 진짜 기절한다 진짜 안말라 세상에 천국에 왔다 오늘 뻥도 아주 밥먹기 새치고 아주 아주 능수능란하게 저작이 아주 뭉쳤어 저작을 끝에 남겨야 돼 또라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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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또라이들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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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어마해 미쳐가지고 지랄하고 있어 완전히 시발 금천구 완전히 비빔과 또라이들의 전쟁 전세계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또라이들 연방에서 오느라이들이 고등학교 롤 잘 보이니까 아주 연극을isto Met porque 척추를 잘 못하 담고 아직 연극을 잘하는게 그걸 말이야 내 말이다 수영자다 수영자 수영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